안녕하세요 나레쌤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내신형 수업 두 번째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Anchoring bias describes the cognitive error you make when you tend to give more weight to information arriving early in a situation compared to information arriving later regardless of the relative quality or relevance of the initial information. 여러분 첫 문장부터 엄청 호흡이 길어 한번 봐봐. Anchoring bias는 소재고요. 여러분 앵커 라는 단어가 나중에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진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앵커는요 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배가 이렇게 닻을 내리다 했을 때 앵커인데요. 그 닻이 되게 무거워요. 엄청 크고 무거워서 이렇게 툭 떨어뜨리면 해저에 푹 박혀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배를 파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닻이 한번 딱 꽂히면 사실은 장소나 어떤 위치를 바꾸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도 뭔가에 꽂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준점 편향을 이야기합니다. 기준점 편향. 앵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제 하나의 기준점이 됐고 꽂혀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중요한 어휘는요 핑크색으로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이에요 어법적 구조는 노란색으로 필기해 드릴 겁니다. 보세요. 자 기준점 편향은 뭐뭐를 설명하고 가리킵니다. 그런데 뭐를요? 우리의 인지적인 오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극성 살피세요. 좋아요 나빠요. 오류니까 나쁘다라는 글이에요. 자 어떤 오류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실수예요. 언제요? When you tend to give more weight. 여러분이 어떤 것에 더 많은 무게를 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어디에? 여러분 이렇게까지 묶어야 됩니다. 그쵸? 어떤 상황에서 일찍 도착하는 정보에 더 많은 무게를 실는 거예요. 자 뭐랑 비교해서 해서 compare to 해서 뭐뭐와 비교하여라는 뜻이에요. 옳지. 분사고요. 그쵸? 여기도 똑같은 구조. 분사고요. 보세요. information arriving later. 이렇게 묶으시면 이후에 도착하는 정보랑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일찍 도착하는 정보에 더 많은 무게를 실어 다 꽂혀버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예요. 그 다음 regardless of 되게 중요한 전제예요. regardless of the relative quality or relevance of the initial information. 자 이니셜 하면요. 우리 첫 글자 딸 때도 이니셜이라 하죠. 첫 그러니까 초기의 란 뜻이에요. 그 초기 정보의 relative quality 하면 상대적인 이란 뜻이죠. 야 상대적이라는 게 뭐야. 비교했을 때란 뜻이야. 그 둘 중에 상대적인 퀄리티나 relevance, 어떤 적절한 관련성. 1항은 regardless of 상관없이란 뜻이에요. 뭐뭐와 상관없이. 퀄리티 상관없어. 적절한 상관없어. 그냥 처음 듣는 거 딱 꽂혀버리는 거야. Whatever data is presented to you first. 끊고. When you start to look at a situation. 아이고 까지가 좋네. 그치? Can't form an anchor. 그래서 it becomes significantly more challenging. 뭐가요? To alter your mental course. 근데 어디로? Away from this anchor. 뭐보다? Then it logically should be. 아이고 이 문장도 되게 어렵다. 자 너에게 제한되는, 너에게 제시되는 해서 be presented to you. 너에게 제시되는 어떠한 정보든지. 뭐 할 때? 여러분이 그 상황을 처음으로 살펴볼 때.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제시되는 어떤 데이터든지 형성할 수 있다. 뭐를? 앵커를. 그리고 이것은 정말 정말 점점점 어려워진다. 해서 significantly. 확실히 more challenging. 챌린징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어려워진다. 챌린징은 어려운이에요. 뭐 하기가 어려워요? 해서 가주어 it. 진주어 to. 뭐가 어려워요? to alter. 바꾸는 게 어려워요. alter는 바꾸다. 체인지랑 똑같아. 여러분의 정신적인 어떤 코스를 바꾸는 게 어려워요.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경로 자체를 바꾸기가 어려운데요. 뭐로부터? Away from this anchor. 이 첫 번째 정보에 꽂힌 거로부터 여러분 정보, 아, 그 정신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언제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세요. 논리적으로 그래야 하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바꾸는 것에 있어서 뭐 이 정도면 괜찮다. 뭐 챌린징한 게 이 정도일 것 같다. 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비교급이랑 같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more challenging than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원래는 that it logically should be challenging, dischallenging. 이만큼 어려워 되는데 그죠? 훨씬 더 어렵다. 됐나요? 한 번에 먼저 꽂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한번 봐줘. A classic example of anchoring bias in emergency medicine is triage bias. Where whatever the first impression you develop or a given about a patient tends to influence all subsequent providers singing that patient. 볼게요. 여러분 이 기준점 편향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요. 어디에 있었냐면 in emergency medicine 해서 여러분 아시죠? 응급치료,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emergency, 응급, 여러분 유의어 emergency, 진짜 치사하지? emergency, 이거 왜요? 출연, 등장, emergency, 응급 유의어 조심해. 응급의학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가요. triage bias, triage bias가 뭐냐면 부상자라는 건데요. 부상자에 대한 편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상자에 대한 부상자를 이렇게 분류할까 저렇게 분류할까라는 편향이 생긴다는 건데요. 써줄게요. 부상자 분류 편향 이렇게 하세요. 이게 하나의 용어라서 한번 써놓으면 나중에 이해가 될 거예요. 부상자를 분류함에 우리 나름의 편향이 생긴다. 와 대박이야. 그치? 봐봐. where 거기서는 whatever the first impression you develop or are given 까지가 하나예요. 자 where 다음에 문장 완전할 거고요. 무엇이든지 해서 여러분이 만들거나 아니면 받은 첫 인상이 무엇이든지 맞죠? about a patient 까지가 주어요. 환자에 대해서 여기까지 묻을까 그럼? 환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들거나 아니면 받은 첫 인상이 뭐든지 간에 까지가 주어고 tends to influence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어요. 뭐에 영향을 끼쳐요? 모든 잇따르는 Provider 하면 여러분 제공자인데요. 이 제공자가 뭘 제공하는 거겠어요? 결국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Subsecant는 잇따르는 Doctors 의사 선생님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뭐 하죠? 그 환자를 보는 이란 뜻이겠죠. 그쵸? 그 환자를 보는 모든 잇따르는 선생님들에게 여러분의 첫 인상이 전부 다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magine two patients presenting for emergency care with aching jaw pain 그런데 그것은 dedication extends down to the chest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두 환자가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 두 환자가 presenting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 나타난 이라고 수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응급실에 나타났는데요. 뭘 가지고 나타났냐면 with aching jaw pain 고통스러운 턱 고통 저가 턱이거든 고통스러운 턱 고통을 가지고 나타났다 치자 이렇게 해요. 그쵸? 그런데 그 턱 고통이 또 이렇게 꾸미고 있어요. 어떤 고통이냐면요. 가끔씩 가슴까지도 이어진대요. 이렇게 해요. 그럼 이렇게 하고 그쵸? extends 하면 연장되다 라는 뜻이니까 내려오다 뜻이겠죠. 어디로 내려와? 가슴으로 때때로 내려온다는 거지. 그러면 총 어디가 아픈 거냐면 두 군데가 아픈 거야. 턱이랑 가슴이랑 differences in how the intake providers 그러니까 labored chart job pain 또는 chest pain for example create anchors that might result in significant differences in how the patients are treated 와 정말 멋있는 문장이야. 봐봐 differences 하면 차이란 말이야. 어디에서의 차이냐면 어떻게 그 사람을 받은 인테이크가 진짜 말 그대로 응급실에서 사람을 받은 거거든 사람을 받았던 의료 서비스 제공자 누구겠어요. 응급실에 있는 의사쌤들이나 아니면 간호사쌤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테이크 프로바이더 해서 저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응급실 직원 응급실에 있는 의사쌤들 당직쌤들 또는 간호사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선생님들이 여기까지가 의주예요. 의문사 주어 동사거든요. Label chart 그러니까 자 간호사쌤이 그 차트를 어떻게 분류했는지 에 대한 차이가 이런 뜻이에요. 그쵸? 차이가 이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턱이 아팠는지 가슴이 아팠는지 예를 들어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간호사쌤들이 이거를 job pain이냐 아니면 chest pain이냐 라고 차트를 분류했는지에 대한 차이가 너무 좋죠. 그쵸? 너무 좋은 질문이야. create anchor 앵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앵커가 뭐예요? that might result in 뭐뭐를 야기할 수도 있는 해서 result in 그러니까 cause 라는 뜻이에요. caus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ow the patients are treated. 여기도 의조동 나왔네요. 어떻게 그 환자들이 치료받느냐에 대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앵커야 앵커 이제까지 했던 문장 중에서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해. 여기 여기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 갈게요. 30번입니다. 자 in order for us to be able to retain valuable pieces of information our brain has to forget in a manner that is both targeted and controlled 봅시다. 아하 아하 자 이거 되게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요. 자 in order for 일단 구문부터 to 이렇게 해서 뭐 하기 위해서 자 누가 우리가 할 수 있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자 retain은 remember거든요. 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뭐를 가치 있는 정보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주어 동사가 아닙니다. 이제 주어예요. 우리의 뇌는 잊어야 한다. 그쵸? 아이고 우리의 뇌는 잊어야 한다. 뭐를요? in a manner that 여러분 이거 하나 묶으세요. in a manner that 이렇게 묶으세요. 뭐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뭐뭐 하는 방식으로 음? 자 어떤 방식으로 우리 뇌는 잊어야 돼? both targeted a and b 해서 조준되고 그리고 그리고 어쩌면 통제된 그런 방식으로 우리 뇌는 잊어야 돼. 자 조준이 되고 통제된 방식으로 이렇게 됐나요? 그쵸? 어떤 방식으로 해서 in a manner that 외우세요. Can you recall for example your very first at school 보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학교 처음 갔을 때 기억나세요? 진짜 초글링일 때 혹시 기억나? 봐봐. You most likely have one or two nose-worthy images in your head such as putting your crayons or pencils into your pencil case 보세요. 야 여러분은 likely 요거 묶으라고 했죠? likely 아마도 라는 뜻이에요. 음 이걸 묶으면 그냥 likely고 be likely to는 구문이고 여러분 아마도 하나 또는 두 개 주목할 만한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자 nose-worthy 하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기억할 만한 그런 이미지 두 개 정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crayon이나 아니면 연필 같은 거를 필통에 막 세팅을 했다 이런 기억 맞죠? 아 왜 우리 학년 바뀔 때마다 필통 세팅 해야 되잖아요. 그쵸? 루피 같은 거 그려진 걸로 아주 군침 싹 돌게 세팅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But that's probably the extent of the specifics.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세부사항이라는 거예요. Specific은 detail 세부사항에 대한 기억 기억이에요. Those additional details that are apparently unimportant are actively deleted from your brain the more you go about remembering the situation. 진짜? 봐봐. 그러한 추가적인 디테일은 자 꾸밀게 that are 그것은 딱 봐도 중요하지 않아 이거야. Apparently는 겉보기라는 뜻인데 그냥 명백히 이런 뜻이야. 딱 봐도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정보가 아주아주 활발하게 지워지는 거야. 맞지? Actively는 활발하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누가 적극적이겠어? 뇌겠지. 적극적으로 지워지는 거야. 여러분의 뇌에서. 여러분이 뭐 할수록 뭐요? The more you go about remembering the situation. 이렇게 끊어볼게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대해서 기억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Go about은 하려고 하다. 막 하려고 하다 뜻이야. About이 전치자니까 뒤에 ing 나오는 거 꼭 잊지 말려. 됐죠? 근데 난 mfp라서 난 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 학교 첫날에 뭐 했는지 내가 뭐 입고 갔는지 이런 거 기억나는데 멜빵바지에 하얀 색깔 블라우스 입었던 거 이런 게 기억 안 나? 나는 이런 세부사항이 기억나. 근데 아무튼 질문에서 그러니까 봐봐.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brain does not consider it valuable to remember all of the details as long as it is able to convey the main message. 예를 들면 your first step of school was great. 보세요. 자, 이에 대한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세부사항을 자꾸만 지워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방금 뭐 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해서 읽었어요. 자, 이에 대한 이유가 뇌가 능동적으로 쓸데없는 세부사항을 지우는 이유는 이렇게 하셔야 논리가 생겨요. 뇌가 말랑말랑 할 수 있도록 자꾸만 생각을 펼쳐보려 하시고 딱 갇혀서 이 문장만 딱 이 단어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쵸? 자, 이에 대한 이유는요. 우리 뇌는 이것을 같이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it 동그라미 그 다음 목적격 보호 나오고 to can see 뇌는 투를 극혐해 그래서 중간에 떼어놔야 돼. can see 뇽 파인 이런 것들은 감옥적어 it을 받은 이유가 투를 극혐한 동사들이야. 봐봐 우리의 뇌가 이것을 같이 있다 생각하지 않는 거야. 끊어봐. 뭐를?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 가짜 가짜 목적어야. 그리고 진짜 목적어고 중간에 목적격 보호 끼는 거야. 우리 뇌는 이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거지. as long as 끊어보세요. 뭐뭐 하는 한 이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as long as 주어가 동사하는 한 써볼게요. 주어가 동사하는 한 자 무슨 조건이에요? 세부사항을 다 까먹으려고 해요. 뭐 하는 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 이건데요. 핵심만 남겨두는 한 이거예요. 이것이 핵심만 전달할 수 있다면 이란 뜻이겠죠. 컨베인은 전달하다니까. 얘들아 메인 메시지만 전달하면 되잖아. 메인 메시지만 전달하면 되고 그렇게 하는 한 나머지는 잊어도 돼. 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메인 메시지가 뭐예요? 그 학교 첫날이 정말 좋았다. 이 뜻이죠. 그거 말고는 다 까먹어도 되고 까먹는데요. 저는 안 까먹는데요. 아무튼 됐죠? 봅시다. 봅시다. 사실은 연구가 보여주기를 The brain actively surprises reasons 근데 어떤 거? Responsible for insignificant or minor memory contents that tends to disturb the main memory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더 깊이 얘기해 볼게요. In fact 스타리셉션 넷 연구가 보여주기를 우리의 뇌가 한 번 더 똑같아. 계속 계속 능동적으로 억압하더라는 거야. 누르는 거지. 서프레스 억압시키다. 뭐를 우리 뇌의 영역을 근데 어떤 뇌의 영역이냐면 해서 which are 이렇게 수식이 되는 거고요. 뭐뭐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지다? 너무 식상하니까 뭐뭐를 담당하는 하세요. 자, 뭐를 중요하지 않거나 별거 아닌 그런 기억 내용물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계속 눌러. 이거야. 그치? 그런데 그 내용물은 사실은 뭐야? tends to disturb the main memory 주된 기억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면서 그치? 메인 메모리를 방해하면 좀 문제가 되는 거지.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the minor detail 펑 banish more and more 그 사소한 기억들은 banish는 펑 뭐예요? 자동사예요. 사라지다. disappear 제가 펑 펑 하는 이유 아시죠? 절대 수동태가 되지 않습니다.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야. 그치? 이러한 디테일이 점점점점 사라져요. though 비록 this in turn stops to sharpen the most important message is the past 볼게요. 여러분 이런 디테일은 점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는데 비록 맞죠? 비록 this 이것이 했을 때 이것은 뭐예요? 이런 별거 아닌 그런 기억들이 in turn 결국엔 결국엔 serves 뭐의 역할을 한다 날카롭게 하다니까 여기서는 어떤 콜로가 돼야 되냐면 가장 과거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억을 날카롭게 하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야. 그래서 리비드하게 만들다 어때? 그치? 생생하게 하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야. 날카롭게 하다. 시간이 지라면서 이런 디테일들은 점점 사라져요. 비록 이것은 결국 그 과거에 있었던 그 학교 첫날이 좋았다 라는 걸 조금 더 생생하게 하는 역할을 할지라도 이거 별거 아닌 기억들은 점점 사라지고 메인 메시지만 남는다 라고 하는 글의 주제였습니다. 되셨죠? 네 좋아요. 31번입니다. The elements any particular animal needs are relatively predictable 볼게요. 여러분 elements는 요소 요소 성분 뭐 이런 건데 보세요. 너네 그거 알지? 이러한 관심 호응 사랑 뭐 주셔서 감사 보세요. Element any particular animal needs are relatively predictable 여러분 어떠한 특정한 동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요소들은요 주어 고요 동사 상대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특정한 동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요소들은요 상대적으로 제일 중요한 단어네요 예측할 수 있대요. 비교적 비교적 예측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 단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they are predictable based on the past 당연히 과거에 기반해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날들에 비해서 보세요. what an animal's ancestors need it is likely to be what the animal also needs 그럼요. 선조란 뜻이잖아요 ancestor가 그러면 그럼 묶어보자 선조가 어른들이 필요로 했었던 것 우리 윗세대가 필요로 했었던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또 나왔어 대박사건 be likely to 이거 심하지 않냐 be likely to 이건 구문이라고 했어 선생님이 be likely to 세트로 나오지 않는 이상 likely는 과로 쳐라 아마도란 뜻이다 여기서는 뭐뭐할 경향이 있다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선조가 필요로 했던 것은 후손이 필요로 하는 것이 되는 가능성이 있다 뜻이에요 묶을게요 what that animal also needs 이렇게요 그죠 여기서 taste preference therefore can be hardwired 자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맛에 대한 선호 우리 기호라 하죠 그쵸 기호라는 것이 결국에는 hardwired 타고난 것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consider sodium 여러분 나트륨 소금이죠 그쵸 소금을 한번 생각해보자 엘레멘트는 그럼 여기서 성분이겠다 얘들아 성분 요소인데 우리 이런 원소 같은 것들 할 때도 elements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성분이라고 하세요 The bodies of terrestrial batubrates wow including those mammals tend to have a concentration of sodium nearly 50 times that of a primary produces land plants 봅시다 또 보리삼은 우리 신체인데요. 테레스튜리어 바투브레이트 하면 육지 척추 동물. 봐봐. 육지 척추 동물. 너네들 정말 어휘 열심히 해야 돼. 정말 어휘가 상향 평준화된 게 맞아. 육지 척추 동물의 이 몸은요. 뭘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육지에 있는 그런 포유류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tend to have, 뭐를 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tend to가 be likely to랑 똑같아요. are likely to have a concentration. 여러분, concentration은 여기서 집중이라 하지 마시고요. 농도라 하세요. 소금의 농도를 거의, nearly 거의 50배를 가지고 있대요. 50배. 자, 보세요. 50 times 했을 때 배수사입니다. 근데 뭐에 대한 that of 했을 때 that이 이거 문법 나온다, 얘들아. that이 이렇게 해요. 맞죠? that of, 즉, concentration of sodium. 이거예요. 그렇죠? 이 소금의 농도인데요. the primary produces a land. 육지에 있는 주된 생산자의 그 농도. 육지의 생산자가 누구예요? plant. 식물이에요. 그렇죠? 식물이 가지고 있는 소금의 농도에 동물이 가지고 있는 소금의 농도가 50배래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더 짜요? 상추가 짜요? 아니면 치킨이 짜요? 치킨이 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렇죠? primary 하면 주된이라는 뜻입니다. 좀 끔찍한 예였나요? 죄송해요. 그렇죠? 주된. 육지를 주되게, 육지에서 주되게 생산하고 있는 이런 식물이 훨씬 덜 짜다. This isn't part because. 왜냐하면, battle breaks evolved in the sea. Wow. And so evolve cells dependent upon the ingredients that were common in the sea. Including sodium. 보십시오. 이것은 부분적으로 뭐 때문이냐면, 묶어보세요. This isn't part because. 부분적으로 뭐 때문이냐면, 척추 동물이 사실은 바다에서 진화한 녀석들이에요. 난 이게 너무 신기해. 봐봐. 바다에서 진화했다. 이거 능동이거든? 게다가 자동사야. 진화했다. 근데 so evolved 하지만 진화시켰다. 로 해석하셔야 돼. 봐봐. 그래서 진화시켰다. 그럼 얘는 뭐야? 타동사야. 뒤에 목적어가 나와. 뭐를 진화시켰니? 세포를 진화시켰는데, 그 세포가 뭐에 의존하는 해서? Depend upon. Depend upon. Depend upon. 그치? Depend upon. 뭐에 의존하는? The ingredient that were common in the sea. 바다에서 되게 보기 흔한 그런 성분에 의존하는 그런 세포를 만들었다는 거야. 뭘 포함하여? 나트륨. 소디움을 포함하여. 이렇게죠. 그죠? 너무 신기해. 그럼 봐봐. To remedy the difference between their needs for sodium and that available in plants, how of us can eat 50 times more plant material than they otherwise need and eliminate the access? 봐봐. Remedy는 치료하다인데, 여기서는 해결하다 하자. 자, 이러한 차이. 근데 여기서 나온 격차는 하나밖에 없어. 얘들아, between A and B지? 자, 뭐랑 뭐 사이에 뭐가 차이가 있었어? 그들의 필요인데 육지 동물이 소금을 필요로 하는 거야. 봐봐. 이 there는 육지 동물이야. 척추 동물. 그러니까 포유류야. 자, 육지 동물이 소금을 필요로 하긴 하는데 아까 그 식물한테는 소금이 거의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and that 했을 때 이때 됐 또 여기서는 소금에 대한 그런 거야. 그치? 소금이야, 소금. 자, 다시. 육지 동물이 소금을 필요로 하는 것과 식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소금의 양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자연스러워. 봐봐. her vibe. 초식동물. 초식동물. 초식동물들은 can eat 50배를 더 많이 식물을 먹는다는 거지. 그치?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뭐요? 그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필요로 할 것보다 이렇게 해요. 됐나요? More plants material than they otherwise need. 그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필요로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금을 먹기 위해서 식물을 하나 먹을 걸 50개 먹는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남은 건 똥 싼다. 이거예요. eliminate. 제거하다.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X is 과잉. 똥 싼다. 이거예요. 그죠? Or 아니면 they can seek out other sources of sodium.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소디움의 원천을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seek out. 찾는다. The salt taste receptor rewards animal for doing the latter seeking out salt in order to satisfy their great need. 봅시다. 여러분 salt taste receptor는 이 미각 수용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짠맛 수용기라고 할게요. 짠맛을 느끼는 수용기가요. 보상을 줘요. 누구에게? 동물에게. 그런데 뭐에 대해서 for doing the latter 후자를 했던 것에 대해서라는 뜻입니다. 여기죠? they seek out other resources 맞죠? of sodium. 후자가 letter고요. 다른 소금의 원천을 찾아낸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seeking out salt 소금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in order to satisfy their great need. 엄청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됐죠? 그러니까 이 글도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얘들아. 봐봐. 동물이랑 식물이랑 비교가 처음이지. 동물한테는 소금의 농도가 훨씬 높고 식물은 소금의 농도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50배씩 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더 소금을 섭취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낸다. 뭐 요정도야. 어려운 거 없어. 그렇지? 뭐야 근데? 아 여기가. 그렇지? 자 32번 갈게요. We might think that our gut instinct is just an inner feeling. 너무 재밌지 않냐? 이거는 공부가 아니야. 이건 거의 그냥 잡지 읽는 건데. 봐봐. 봐봐. 직감이야. gut 하면 이 안에 있는 내장 소장을 얘기하는 건데 봐봐. 우리는 우리의 직감이 그저 안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god instinct 하면 직감이에요. inner 하면 안에서 내부의 그런 기분이라 생각합니다. a secret interior voice 그쵸. 아주 비밀스러운 안에 있는 그런 목소리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but in fact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it is shaped by perception of something visible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볼 수 있는 뭔가를 인지하는 것부터 나온다. 자 보세요. 인지고요. 자 be shaped by 해서 형성되다. 그치? 자 어떤 것에 인지해요? something visible 눈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뭔가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와 such as facial expression or visual inconsistency so fleeting fleeting that often we're not even aware we're noticed it. 아하 보세요. 예를 들면 표정 같은 건데요. 그쵸? 표정 같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visual inconsistency 라는 게 시각적인 불일치예요. 이렇게고요. 끊어내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너무 fleeting 휙 지나가고 빨리 지나가서 often 종종 우리는 우리가 그걸 알아챘는지도 몰라요. 이거예요. 선생님 잠깐만 이거 설명해 줄게요. so that 먼저 체크하십시오. 너무 fleeting 해서 that 이렇게 체크하세요. fleeting은 너무 빨리 지나가서 덧없다. 속절없이 지나가. 그래서 종종 우리는 몰라요. we're not even aware that 뭐를 몰라요? we've noticed it. 볼게요. 진짜 진짜 중요한 문장이야. 아니 친구랑 싸우고 있었어. 여자친구랑 싸우고 있었는데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화 풀 거지? 미안해. 미안해. 사과를 했어. 여자친구가 괜찮아. 그랬어. 아 진짜 괜찮다고? 고마워. 고마워. 사과받았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자친구 표정 보셨어요? 괜찮아. 이게 괜찮은 거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얘기한 facial expression and visual inconsistency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는 이런 직감이 안에서 나오는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내적인 기분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실수예요. 근데 뭐냐면 perception of something visible around us. 자, 이 visible이랑 반대가 되는 게 있어요. visible. 눈으로 볼 수 있는 얘랑 얘랑 반대예요. inner feeling이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고요. 예를 들면 표정 같은 것들이나 시각적 불일치 같은 것을 인지하는 것에서 나온 건데요. 시각적 불일치는 특히 너무 빨리 지나가 그 여자친구가 괜찮다고 했던 그 말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치 없이 아, 고마워. 나의 사과를 받아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Psychologists now think of this moment 심리학자들은 이제 이러한 순간을 visual matching game 시각적으로 이 맞추기 게임이라고 이걸 매칭하는 게임이라고 부름대. 더 읽어보자. So, a stressed, rushed or tired person is more likely to result to this visual matching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되게 서두르고 피곤한 사람은 이에요. 그쵸? 그 다음 is more likely 또 나왔어. b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높다. result to 하면 의지하다 뜻이에요. 호소하다, 의지하다. 자, 이러한 시각적인 매칭에 호소하는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when they see a situation in front of them 그들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을 보면요. they quickly match it. 이것을 매칭시켜요. 그쵸? 어디에? to. 어디에? to see your past experiences. 과거의 경험이라는 그런 어떤 망망대에서 어, 이거를 매칭시키는데요. 그 경험은 어디에 저장된? store in a mental knowledge bank. 그렇게 되죠. 그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지식 은행에서 저장된 과거의 경험이 너무나 많이 모여져 있는 곳에서 하나를 뽑아 앞에 있는 걸 연결시켜요. 이거예요. and then 그리고 based on a match 그 연결에 기반해서 매칭을 여기서 연결이라 하세요. they assign meaning 그들은 부여합니다. assign랑 two가 세트예요. 부여합니다. 뭐를 meaning 의미를 to the information in front of them 그들 앞에 있는 정보랑 예전에 했었던 그거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다음 the brain sends a signal to the gut 그렇게 되면 뇌가 장으로 우리 배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쵸? which has many hundreds of nerve cells 그렇죠. 우리의 이 배는요 이 장은요 뭐를 가지고 있냐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신경세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visceral feeling we get in the feet of our stomach and the butterflies we feel are the result of our cognitive processing 시스템 볼게요. 결국에 visceral feeling 했을 때 이것도 직감적인 직감적인 느낌 이렇게 묶을게요.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직감적인 느낌 그런데 어디서 in the feet of our stomach 핏이 엄청 깊은 구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엄청나게 단전 명치 명치 끝에서 얻게 되는 그런 직감적인 느낌 또는 butterfly 아시죠? 약간 긴장되는 약간 몽글몽글하고 약간 울렁울렁하는 그런 느낌 이 이렇게죠? 결국엔 뭐예요? 결국엔 뭐에 대한 결과예요? 우리의 인지 절차 체계의 결과다 이거예요. cognitive 인지 processing 절차 처리 시스템 의 결과다 그러니 안에서 느끼는 그런 단순한 내부적인 기분만이 아니라 네가 앞에 있는 걸 보고 얘가 뇌로 신호를 보내서 이 뇌가 다른 경험이랑 연결해서 장으로 신호를 보낸 결과지 그냥 얻어지는 느낌이 아니다. 너무 깔끔한 정리였다. 그치? 가자. 그 다음 33번입니다. When it comes to climates in the interior area of continent, mountains play a huge role in stopping the flow of moisture. 주제네요.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하여. 묶을게요. 이때 투는 전지사입니다. 자, 기후에 관해서란 뜻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In the interior area of continent. 당연히 내륙의 안지방이겠죠. 내륙의 안쪽에 있어서 이 기후에 관해서 산이 소재예요. 여러분 산은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Stopping the flow of moisture. 습도가 이동할 수 있는 걸 이제 멈춘대요. 당연하죠. 바람이 가다가 산을 만나서 이렇게, 산을 만나서 이렇게 가면서 습도 다 뺏겨버리는 거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쵸? 질인가요? 아무튼. In stopping the flow of moisture. 정말 중요합니다. 뭐뭐에 있어서고요. 여기가 주제가 되겠다. 중요. A great example of this can be seen along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자, 미국에서 이걸 볼 수 있는데. Air. 어떤 air? Moving from the Pacific Ocean toward the land. 아이쿠, 여기까지가 주어네. 자, 봅시다. Pacific Ocean 하면 태평양이죠. 태평양에서, 랜스, 내륙인가요? 그쵸? 육지, 내륙으로 이동하는 공기가, 까지가 주어예요. 요렇게, 요렇게. Hands scrape till the moisture in it. 이 안에 엄청난 습도를 가지고 있다. 당연하죠. 바다에서 물을 가지고 가는 바람이니까. 그쵸? 그 다음, When this humid air moves across the land, it encounters the coast range mountains. 봅시다. 자, 이런 축축한 공기가, 이 육지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휴미드는 축축한, 뭐라 그러지? 습한, 이렇게. 습한 공기가, 이 따라서라는, 따라서라는, across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땅을 따라서 움직일 때, 이 공기는 encounter, 마주칩니다. 뭐를? Coast Range Mountain, 산맥이겠죠. 산맥을 마주쳐요. 그 다음, 아이고,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Coast 산맥인데요. 그냥 우리는 산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쵸? As the air moves up and over the mountains, it begins to cool, which causes precipitation on the windward side of the mountains. 아이고, 여러분 여기서 용어가 나오네요. 보세요. 자, 공기가 위로 가서, 하나 위로, 그 다음 over, 올라갈 때, 아, 무슨 뜻이야? 상승해서 걸쳐 올라갈 때의 뜻이에요. 그쵸? 어디를? 산 위로 이렇게 등지고, 산을 올라갈 때, 점점점점점점, 코, 차가워져요. 아, 공기는 차가워져요. 그렇게 되면 어떤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precipitation. 강우죠. 비. 그런데 on the windward side of a mountain은, 이 산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에요. 풍상층. 왜냐하면 여기 다원이 풍하층이거든요. 풍상층이라고 하더라. 어렵지 않냐? 풍상층이에요, 풍상층. 맞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아무튼,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once the air moves down the opposite side of the mountain, 그러니 그게 리우우 side인데, 이게 it has lost a great deal of moisture. 자, 다시요. 일단 공기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면요. 산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요. 이게 풍하층이라고 불리는 산의 반대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그렇죠? 풍하층. 이런 거 진짜. 리우우 side. 풍하층. 이라고 불리는 산의 반대방향으로 가게 되면, 중간에 습도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습도를 엄청나게 많이 잃어버려요. 아니, 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산이 이렇게 있으면. 야, 나는 선생님은 되게 마음이 편안한가 봐. 나 진짜 본능적으로 그린 건데, 너네도 알지? 그림 치료가 진짜 그 사람의 심리를 엄청나게 반영하는 거. 산을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리면 약간 마음이 모난 사람이고, 이렇게 그리면 마음이 조금 편안한 사람이라고 하는 썰이 있어. 근데 나 진짜 본능적인데, 진짜 마음이 편안한 거지. 봐봐. 바람이야, 바람.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내려갈 때. 맞지? 여기에서 비가 났고, 비가 내리고, 그렇죠? 차가워지니까 비가 내리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 말라서 드라이해진다는 거지. 그치? 너무 쉬운 건데, 그 다음. 근데 용어가 어려워. 괜찮아. 공기는 계속해서 움직여서 훨씬 더 높은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부딪히게 돼요. 자, 병렬 구조요. 계속 움직여서 부딪힙니다. 하고요. The second uplift. 이렇게 두 번으로 상승하는 거지. 두 번째 상승. uplift가 상승이에요. causes most of the remaining moisture to fall out of the air. So, by the time it reaches the leeward side of the sea, the air is extremely dry. 그쵸? 두 번째 상승이에요. 남아있는 습도가 to fall out of the air. 그러니까 공기에서 다 빠져나오게 해요. fall out of 빠져나오다. 두 번이니까 얼마나 빠져나오겠어? 다 빠져나오게 해서, 그래서 by the time 주어가 동사할 때쯤이에요. 그러면 이 바람이 leeward side of the sea와, 여러분 시에라의 풍하측에 도달할 때쯤이란 겁니다. 위치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위치 썸띵 없어요. 여러분 위치는 타동사여서 이것이 시에라의 풍하측에 도달할 때쯤이란 뜻이에요. 공기는 엄청나게 건조해져요. 그렇죠? 공기는 엄청나게 건조해져요. 그렇게 돼서 사막이 나오는 거예요. The result is that much of the state of Nevada is a desert. 그 네바다의 엄청나게 많은 그 부분이, 주의 그 부분이 결국엔 사막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됐죠? 좋아요. 넘어갑시다. 34번입니다. One vivid example of how a market mindset can transform and undermine an institution is given by Dan Eri, 맞죠? In his book, Predictably Irrational. Erily. Erily. 보세요. 여러분 하나의 아주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Vivid한 example 있습니다. 의주동. 결국 주제입니다. 의-주-동. 자, 시장에 대한 마인셋이거든요. 시장에 대한 관념, 시장에 대한 개념 하세요. 자, 여러분 병렬이고요. 어떻게 시장에 대한 개념이 transform하고 undermine 할 수 있냐는 거예요. An institution 하면 이거는 관리의 관습이에요. 보세요. 몇 가지가 주어인데요. 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례가 주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Dan Erily 선생님에 의해서. 그 책 이름이 이거래요. He tells the story of the day cat center in Israel. 아, day cat center는요. 타가소. 그쵸? 우리말로 유치원. 자, 타가소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스라엘이었고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러니까 이 타가소라는 선행사를 꾸미고 있고요. 이 타가소가 결정했대요. fine 하면 벌금을 매기다. 벌금을 매기다. 자, 부모님을 벌금을 매기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부모죠? who write late. 늦게 아이를 데리러 오는 부모님한테 벌금을 내리겠다 한 거예요. in the hope that 뭐뭐를 바라며 별거 아니에요. 뭐뭐를 바라며 자, 뭐를 바라면서 이것이 결국에 그들로 하여금 못하게 막다 이거죠. this goal is a from b 그럼 이거는 keep 바꿀 수 있고 prevent 바꿀 수 있고 stop 바꿀 수 있어요. 그럼 그들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from doing so 그렇게 못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위에 있는 arriving late to pick up the children 이거죠. 지각하는 거 사실은 opposite happen 이게 결국엔 경계점이자 전환점입니다. 사실 정반대 일이 발생했어요. 뭐예요? before the imposition of fines imposition은 부과 좋은 단어입니다. 3학년 단어예요. 자,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parents felt guilty about writing late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꼈다는 거야. 늦게 도착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and guilt was effective 그리고 guilty에 대한 명사 그 죄책감은 그쵸? 그 죄책감은 써줄게. 을 느끼는 이라 해야 된다. 형용사야. 그 죄책감은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뭐에 있어서? 확실하게 함에 있어서. 자, 뭐를 보장했나요? Only if you did so. 오로지 소수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선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 정반대. 봐봐. Once a fine was introduced. 자, 이 벌금이 도입되고 나서 It seems that 뭐처럼 보였다? In the minds of parents 부모님들의 마음에 있어서는 The entire scenario was changed. 전체 시나리오가 바뀌었는데 From 뭐에서? To social contract 사회적인 계약이거든요. 사회적인 계약 그래서 시장의 계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안목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되는 도의라는 것들이 돈에 결부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 어쩌면 정당화될 수 있는 문제가 됐던 겁니다. 본질적으로 Essentially 본질적으로 They were paying for the center 그들은 센터에게 돈을 주고 있던 거예요. To look after the children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After hours 맞죠? Some parents thought it worth the price 또 어떤 부모들은 이것이 값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예요? Paying Paying for the center 이거예요. 그쵸? And the rate of late arrivers increased 그리고 자꾸 지각하는 것에 대한 비율이 높아져 갔대요. Significantly 눈에 띄게 Once the center abandoned the fine and went back to the previous management 아 previous arrangement late arrivers remained at the high level they had reached during the period of a fine 이 문장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문장도 정말 중요합니다. 확연히 얘들아 봐봐 일단 그 center가 버렸다 해적 철회하다 합시다. 아 이거 핑크색으로 그쵸? 철회하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돈을 도입시켰기 때문에 훨씬 더 악영향이 있었잖아요. 그럼 돈을 빼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돌아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철회하다 Withdraw 자 그 벌금 제도를 철회하고 이전에 그런 조정으로 이전에 있었던 그런 합의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늦는 거 지각하는 그 비율이 remain at the high level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머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수준이었죠? 그들이 이전에 도달했었던 언제? during the period of a fine 그러니까 벌금을 냈던 그 당시에 도달했었던 그런 높은 비율로 그 지각하는 비율이 훨씬 더 오래 갔다 계속 갔다 이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되면 바꾸기가 어렵죠. 몸에 베어버리는 거니까 됐죠? 35번입니다. There is a pervasive idea in Western culture 서양에 엄청나게 만연한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pervasive라는 단어 만연한 널리 퍼진 그러니까 엄청나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popularity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요? The humans are essentially rational 그러니까 skillfully sorting facts from fiction and ultimately arriving at timeless truths about the word 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요. 대신 동격입니다. 앞뒤 문장이 똑같을 거고요. 자, 인간은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야. 봐봐. Rational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러니까요. 똑디라는 거야. 똑똑하다는 거야. 그런데 걔네들은 아주 능숙하게 분류한다. A from B 해서 A를 from B 사실과 허구를 능숙하게 분류하는 거야. 우리는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국엔 영원한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한다는 거지. 자, 궁극적으로 도달하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Skillful sorting 하고 unarriving 병렬이고요. 결국엔 timeless 영원한 그 다음 this line of thinking 이러한 류의 생각은 holds that 자, 뭐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자, 뭐라고 주장했냐면 humans follow 인간은 따른다. 뭐를? 이 논리 규칙을 논리 규칙을 따르고 calculate possibilities accurately and make decisions about a world that are perfectly informed by all available information 병렬 구조 챙겨볼게요. 자, 데프터 문장 다시 시작이고요. 자, 인간은 뭐 한다? 논리 규칙을 따른다. 가능성과 확률을 기가 막히게 계산하고 and 결정을 하는데 세상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들은 perfectly informed 완벽하게 정보에 입각한 자, 여기 먼저 informed 하면 정보에 입각한 근데 뭐? by all available information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입각한 그런 결정을 내린다. 자, 이거 보세요. better 스위치 조심하세요. about a word 없다 치세요. 결국 that은 decisions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똑똑해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거짓말을 구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대한 영원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첫째, 논리 규칙을 따르고 둘째, 확률을 기가 막히게 계산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우리가 서양에서 되게 인기 있었던 생각이라는 거야. 결국 우리 인간은 잘났다. 그치? 근데 문제가 있어. 간바실리.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효과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하지 못했다 했을 땐 뭐 때문이냐는 거야. 봐봐. fail you or 사면 실패잖아. 그런데 뭐 하는 것을 실패했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효과적이고 잘 정보에 입각한 그런 결정을 하지 못했다 라는 것은 가지가 주어고 어 종종 뭐 때문이다 해서 be attribute to 뭐뭐 때문이다. 뭐뭐 때문이다. be attribute to 실패해서야. 근데 뭐에 실패했냐면 인간의 그런 추론 어 추론을 실패해서야. 그런데 그것은 resulting from 뭐로부터 기인하는 거냐면 말하자면 resulting from 뭐 때문이다. 여러분 psychological disorder 그리고 cognitive bias 때문이다. 심리적인 어떤 질병 심리적 장애 아니면 인지적 편견 때문이야. 이 얘기하는 게 바로 바로 위에 있는 failure of human reasoning 됐지? 이거에 실패한 거야. 자 in this picture 이러한 설명에서 whether we succeed or fail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라는 것은 turns out to be a matter of 어떤 문제다? whether individual humans are rational and intelligent 보세요. 결국에 우리가 실패하고 성공하고 라는 것은 뭐로 드러나? turns out to be a matter of 뭐에 대한 문제다? 자, 뭐에 대한 결국 우리 개개인이 이 사람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똑똑하냐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런 여부야. 이 사람이 현명하면 또는 똑똑하면 우리는 결정을 잘 내릴 것이고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면 결국 그 이유는 어떤 추론의 실패 때문인데 그건 심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인지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rational하고 intelligent하지 않다라는 이미지. 너무 당연한 얘기를 맞죠? 넘어갑시다. Our ability to make reasonable decision 끝난 줄 알았죠? 보세요. 자, 우리의 능력 그러니까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은 has more to do with 뭐뭐와 관련이 있다. 자, have to do with 하면 뭐뭐와 관련이 있다예요. Our social interaction than our individual psychology 와우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은 우리가 사회의 작용 사회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뭐보다? 우리의 개개인의 심리보다. And so, 그래서 if you want to achieve better outcome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이루고 싶다면 그러니까 true or believe 더 진실인 그런 믿음이나 better decision 그리고 더 좋은 그런 결정에 이루고 싶다면 we need to focus on improving individual human reasoning 야, 이거 이상하지 않냐 이 문장? 그치? 이 문장은 관련 없는 문장 아니야? 뭐야? 내가 방금 또 다른 얘기죠. 이거 전혀 맥락이랑 관련 없어요. 100% 이거 관련 문장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 And so, 그래서 if you want to achieve better outcome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true or believe and better decision 하고 싶다면 우리는 똑똑해지도록 해야 된다. 우리의 추론역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쵸? We need to focus on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improving 개선하는 것 됐나요? 네. 자, 36번입니다. Regarding food production 음식 생산에 관하여 Regarding은 우리 about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계속했던 when it comes to 하셔도 됩니다. 음식 생산에 관련해서 Under the British government 영국 정부 하에서는 There was a different conception of responsibility from that of French government 자, 여러분 다르다는 무조건 from이랑 같이 어울려요. 그래서 여러분 책임감의 어떤 개념 자체가 되게 달랐대요. 뭐랑 그래서 책임감의 개념을 가리키는 됐입니다. 그래서 conception이니까 됐이지 여기 도즈라는 반대 개념 X 문포 포인트입니다.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달랐겠죠. 보세요. In France 프랑스에서는 The responsibility for producing good food 까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그런 책임이 사실은 어디어디에 있었다. 아이고 Good food 음식을 좋게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은 Lay with the produces 생산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어디에 있다 Lie Lay 에서 Lay가 된 거예요. 어디어디에 있다 볼게요. 다시 Lie 자동사고요. 과거 Lay 이렇게 하고 Lane이라는 분사인데 얘 걸린 거죠. 지금 과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음식 생산에 대한 책임은 사실 프랑스 쪽에선 제작자, 생산자에게 있었어요. They would polish their activities and if they should fail would punish them for neglecting the interest of its citizen. 볼게요. 그 나라는 해서 프랑스예요. 프랑스는요. Police,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뭐를요? 그들의 활동을 했을 때 생산자들, 제작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었고요. If they should fail 이 should는 사실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을 가리킨 should인데요.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그들이 실패하면 그러니 producer should fail 맞죠? 생산자들이 만약에 실패하면 would punish them 그들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생산자들을 벌할 것이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for 이유의 전자자입니다. neglecting 하면 기만하다 태만하다 라는 뜻인데요. 무시하다 이렇게 하세요. 자, 뭐를? the interest of this citizen 시민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대해서 약간 기만한 죄로 얘네를 벌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익입니다. 이해관계 interest은 흥미 아니에요. 당연해. By countries 반대로 우리 영국 얘기를 해볼까요? The British government 영국 정부는요. Except in extreme cases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선 placed most of the responsibility with the individual consumers 그렇죠. 여러분, placed가 아까 책임이 뭐뭐에 있다 레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인데요. 똑같이 쓸 수는 없지만 의미가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 책임감을 개인 소비자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프랑스는 제작자한테 탓을 돌리고 영국은 우리한테 탓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볼게요. It would be unfair to interfere with the shopkeeper's right to make money. 당연하죠.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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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일이 되는 거예요. 뭐? 방해하고 막는 거. interfere with 하면 막다. 뭐를요? the shopkeeper's right 하면 가게 주인의 권리를 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돈을 벌 권리를 막고 방해한다? 이건 영국 사람들한테는 없는 일이에요. In the 1840s, the patent was granted 맞죠? for machine 근데 어떤 machine designed for making fake coffee beans out of checkery using the same technology that went into manufacturing bullets. 대박이다. 1840년대 특허가 허락되었다. 특허가 허가 되었는데 승인이 되었다. 근데 뭐에 대한 특허냐면 machine, 기계인데 고안된 근데 뭐 때문에 고안됐어요? for making fake coffee beans 가짜 커피콩 out of checkery 너는 치커리 알지? 치커리 치커리로 가짜 커피콩을 만드는데 똑같은 기법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 기법이 뭐예요? 결국 총알을 만드는데 들어간 똑같은 기법을 사용해서 총알이니까 커피콩 만든 거야. 얘들아 어때? 느낌 와? 봐봐. This machine was clearly designed for the purpose of swindling. 어? 이러한 기계는 분명히 고안된 거예요. 모로 purpose of swindling 너러러면 swindling이 뭐예요? 사기죠. 기만이죠. and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요? and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British government allowed it. 영국 정부는 이걸 허용했다는 거예요. a machine for forging money would never have been licensed so why this? forging 하면 위조하다 거든요. 돈을 위조하는 그런 기계는 would never have been 맞죠? would have been licensed would never have been licensed 이거는 허가되지 않았었을 거예요. why this?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as one consumer complained 어떤 한 고객이 한 소비자가 불평을 했대요. The British system of government was weighted against the consumer in favor of swindler 당연히 이런 말 나오죠. 보세요. 아니 영국 정부는 was weighted against 아 보세요. 다시 다시 볼게요. The British system of government 영국의 정부 체계는 맞죠? was weighted against the consumer 이렇게 끊어내요. 소비자에 반대해서 기울었다는 거예요. 그쵸? in favor of 누구에게 유리하게? 사기꾼에게 유리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쵸? was weighted against 이렇게 이렇게 불평을 토로했대요. 됐나요? 한 소비자가 이렇게 불평을 토로한 것처럼 뭐요? 정부 시스템 이 영국 정부 시스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돌아가고 있는 거야? 사기꾼들을 유리하게 swindler 사기꾼들에게 유리하게 소비자에 반대돼서 이렇게 기울고 있잖아. 이렇게 불평한 겁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참 희한하네. 영국다워 37번 이런 것도 영국 비하발 해명하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37번 because we are told that the planet is doomed we do not register the growing number of scientific studies demonstrating the resilience of other species 볼게요. 자 우리가 늘 듣는다는 거예요. we are told 듣습니다. that 여러분 우리 지구가 is doomed 운명이 지어졌다. 즉 멸망 약간 이런 느낌인데 멸망의 운명에 처해지다. 야 우리 이제 곧 종말할 거야. 우리 멸망할 거야. 이렇게 듣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아요. register가 여기서 사실은 우리는 we don't buy things. 우리 믿지 않아요.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growing number of scientific study 연구가 되게 많은데 그 연구는 뭐를 입증해요? 해서 입증하는 뭐를? resilience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회복력이고요. 띠용 여러분 용수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회복을 하는 느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느낌 resilience 우리가 종이 회복할 수 있다는 말 믿지 않아요. 이거예요. 우리 지구는 점점점점 죽어가고 있고 멸망하고 있다는 말을 늘 듣기 때문에 어떤 종의 그런 회복력을 입증하는 연구에는 우리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climate driven disturbances are affecting the world's coastal marine ecosystem more freakingly and with greater intensity. 여러분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그런 방해 교란 다시 기후변화로 인한하세요. 그런 교란과 방해가 are affecting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전 세계에 해양 marine 해양 ecosystem 생태계 해안 해양 아무튼 바다야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더 자주 그리고 훨씬 강도도 크게 됐죠? This is global problem that demands urgent action. 이것은 아주 긴급한 urgent 긴급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죠? 당연하죠. 기후변화 이거 심하잖아. 그런데 하지만 as detailed in a 2017 paper in bio science there are also instances where marine ecosystem show remarkable resilience to aquaclimate event 하지만 2017년 이 바이오 사이언스 지에서 자세하게 게재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즈는 뭐뭐인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된 것처럼 하세요. 자 그곳에서는 완전한 거고요. 해양 생태계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더라. remarkable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더라. 어디에 too acute climate event 하면 자 회복력인데 뭐뭐에 대한 이에요. acute는 약간 급 이런 느낌이에요. 급 그렇죠? 급성 이런 느낌 되게 과격한 그런 기후변화에도 엄청나게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더라. 약간 감동적이지 않니? 그치? 생명체들이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야. 봐봐. In a reason in Western Australia for instance up to 90% of life coral was lost when ocean water temperature rose causing what scientists call coral bleaching 산호가 죽었거든. 봐봐. 오스텔리아만 해도 90%의 산호 살아있는 산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was lost 사라졌다. 언제? 물 온도가 당연히 올라가면 따뜻해지니까 게다가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건 산성화거든요. 물 온도가 올라가고 산성화가 되면서 이코럴이 칼슘이니까 이제 삭았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를 이야기하면서 해서 what scientists call 과학자들이 부르는 것 근데 뭐로 불러요? 목적어가 없고요. 그 다음 목적격 보호만 나온 거예요. 산소 백화 산호 백화 산호 백화 산호 백화 현상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산호가 다 사라졌어. yet 하지만 in some sections of the reef surface reef는 암초거든요. 암초 표면에 어떤 부분에서 44% of the coral 산호의 44%가 recovered 다시 뭐 한 거야? 회복한 거야. 뭐예요? resilience 맞죠? within 12 years 12년 만에 얘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Calpho West hammered by intense El Nino water temperature increases recovered within 5 years El Nino 현상 아시죠? El Nino 보세요. 켈프 숲 이거 그냥 켈프 숲이야. 당연히 망치질의 당환이니까 뭐예요? 타격 당환이겠죠. 그렇죠? 방해받은 누구에 의해서 강력한 El Nino 현상 인데요. 수온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El Nino 수온 증가 현상에 의해서 방해받은 이 켈프 숲이요. 이제 동사 아이고 왜 핑크색으로 했냐? 회복했대요. 단지 5년 만에 맞죠? 너무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By studying these bright spots 이러한 긍정적인 면 그러니까 이러한 밝은 현상 밝은 지점 을 연구함으로써 situations where bright spots situations where ecosystem persists even in the face of major climate impacts we can learn what management strategies help to minimize destructive forces not your resilience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밝은 현상을 공부함으로써 구요.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situation 어떤 상황인데요? 동격이에요? 웨어담에 완전할 거고요. 자 이런 해양 생태계는 지속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모임에도 불구하고 해서 in the face of 를 묶으세요. 모임에도 불구하고 major climate impact 하면 주된 기후에 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생명체들은 계속 지속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밝은 지점을 연구함으로써 까지고요. we can learn 이 주어 동사 이제 나왔습니다. 어떤 관리 전략이 도움이 되는지 에요. 그쵸? 어떤 관리 전략 해서 management strategy 그대로 해석해 어떤 관리 전략이 도움이 될까 모함에 있어서 to minimize destructive forces minimize 세모 최소화하는 거예요. 뭐를? 파괴적인 힘을 최소화하고 nurture 기르고 양육하는 거예요. 회복력을 기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됐나요? 이렇게입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38번입니다. brightness of sounds means much energy in higher frequencies which can be calculated from the sounds easily. 아하 소리의 밝기 당연히 소리의 밝기 여러분 소리의 밝기는 사실 주파수예요. 어떤 의미냐면 더 높은 주파수에 많은 에너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frequency는 주파수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comma which can be calculated 계산될 수 있어요. 소리로부터 쉽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 violin has many more overtones compared to the flute and sounds writer 당연히 바이올린은 조금 더 높은 톤이 있어요. 오버톤 높은 톤 근데 뭐와 비교해서 해서 compare to 뭐와 비교해서 당연히 누구랑 비교돼서 플루트 그리고 sounds brighter 더 높은 음이 나요. 밝은 음이 나요. 이렇게고요. and a bow 오버에 아시죠? 오버에는 더 밝아요. 뭐보다? 클라식 기타보다 그렇게 되면 a crash cymbal cymbals 알죠? 총 심볼즈는요. 더블 베이스보다 더 밝은 소리가 나요. 사례입니다. This is obvious. 명백합니다. and indeed 진짜로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이런 음악의 밝음을 좋아해요. 됐죠? 그런가 봐요. 전 낮은 게 좋은데요. 아무튼 아까부터 전 안 까먹는데요. 디테일 전 낮은 음을 더 좋아하는데요. 그 다음 one reason is that it makes sound subjectively louder which is a part of a lotless war in modern electronic music and in the classic music of the 19th century. 봅시다. 자, 하나의 이유는요. 이거래요. 자, 뭐냐면요. it makes sound 이것은 소리를 subjectively louder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subjectively는 주관적으로 더 크게 들리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에 대한 파트 부분이었냐면 loudness war 하면 여러분 loudness는 세기인데요. 여기서는 소리의 세기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전쟁인데 in modern electronic music 현대 전자음악과 in the classic music of the 19th century 19세기의 클라식 음악 사이에 소리의 세기 전쟁의 부분이 된다. 됐죠? 모든 sound engineer know that if they play back a track to a musician that just recorded this track and at some higher frequencies the musician will immediately like the track much better. 자, 모든 그 음향에 대한 전문가들 음향에 대한 엔지니어들은 알고 있대요. 만약에 그들이 playback a track 다시 재생을 시켜주는 건데 트랙은 말 그대로 곡이겠죠. 누구에게 to a musician 어떤 음악인에게 음악가에게 어떤 음악가예요? 방금 막 그 음악을 기록했던 녹음했던 그런 음악을 녹음했던 뮤지션에게 그 재생을 그 음악을 재생시켜주면 그리고 뭐 하면 add some high frequencies 거기다가 약간 높은 주파수를 더 해주면 그 음악가가 즉시 이거 좋은데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더 좋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기적인 효과일 뿐이다. And in the long run 결국엔 people find such sound too bright. 그 사람들은 그 소리가 너무 밝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똑똑한 거예요? So it is wise not to play back such a track with too much brightness. 너무 높은 주파수 또는 너무 높은 밝기로 그 음악을 재생하지 않는 편이 낫다. 라는 거예요. not to me not to not 아니에요. As it normally takes some quite some time to convince the musician that less bright less services music better in the end. 그럼요.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건데 다시 돌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높은 주파수와 높은 음을 포함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it normally takes quite some time 보통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이 동그라미 두 동그라미 하시고요. 뭐 하는데 convince 설득시킵니다. 누구를요? 그 음악가한테 데디하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밝기가 덜한 음악이 그의 음악에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설득하는 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아싸리 애초부터 주파수를 높여서 듣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엔 결국엔 그의 음악에 낮은 밝기가 더 어울린다 더 도움이 된다라고 설득하는 시간 오래 걸리니까 너무 밝은 걸 틀어줘서 호감을 사서 단기적으로 그 호감이 끝나게끔 만드는 것보다 너무 밝은 음악은 지양하는 편이 낫다. 아 너무 깔끔해 진짜 미치겠어 39번 볼게요. Scientists who have observed plants growing in the dark have found that they are vastly different in appearance form and function from those growing in the light 봅시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어떤 과학자들이냐 이렇게 묶으세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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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는 관찰하다 뜻이죠. 자 어떤 식물을 관찰했냐면요 했고요. 자 어떤 식물이에요? Growing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을 관찰했었던 과학자들이 발견했대요. 뭐를요? 그 식물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식물들은 매우 다르다. 어떤 거 1번 외양도 다르고 form 형태도 다르고 function 기능도 빛에서 자란 양질의 빛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보다 훨씬 다르더라. those grow는 어떤 거냐면 those that are 이렇게 생략된 거예요. those who are 인데 사실은 those that are 해도 돼요. 자 This is true 아 이거 참이에요. Even when the plants in the different light conditions are genetically identical and have grown under identical conditions of temperature water and nutrient level 와 봐봐 This is true 이것은 진짜 맞는데요. 심지어 그 식물들이 in the different light condition 여기 소재네요. 이게 빛에 대한 조건이 달랐다는 뜻이죠. 다른 빛에 대한 조건 와 이거 너무 중요해. 얘네가 are genetically identical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identical 얘들아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또 어떻게 길러졌어? are grown under identical circumstances 똑같은 조건에서 길러졌다는 거야. 1번 온도 2번 물 3번 영양분 다 똑같이 주고 변수를 뭘 준 거야? variant를 빛의 컨디션 준 거야. 됐지? 그 다음 seedling grown in the dark 까지가 좋아요. 자 길러진 이란 뜻이고요. 시들링은 묘목이에요. 키 작은 나무들 귀여워. 그치? 말도 귀여워. 묘목 자 어디에서 길러진? 자 어둠 속에서 길러진 이 묘목들이 limit the amount of energy 기가 막혀. 너무 똑똑해. 여러분 에너지의 양을 제한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냐면요. going to organ 어떤 기관으로 가는 이란 뜻인데요. 에너지 안 썼다는 거예요. 어떤 기관으로 가는 거였냐면 that do not function at full capacity in the dark 어둠 속에서는 완전한 그런 능력으로 기능하지 않는 어둠 속에서는 full capacity로 기능하지 않는 기관으로 가는 에너지는 최소로 시켰다는 거예요. Like 커틸리든 떡잎 and root 뿌리 이런 데에서는 에너지를 안 썼다는 거예요. 뭐야 커틸리든 떡잎 and root and instead 그리고 대신에 initiate elongation of the seedling steam to propel the plant out of the darkness 너무 똑똑해 initiate 시작하다 어? elongation 하면 연장이야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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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진다 연장 그런데 뭐 묘목 줄기를 길어지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건 결국 propel 촉진하려고 뭐를 촉진하냐면 그 식물이 어둠 속에서 나가게 하려고 다른 줄기를 쭉쭉쭉 키웠다는 거야 떡잎이나 아니면 뿌리 같은 거에서는 전혀 이게 소용이 없으니까 얘네는 내비 두고 다시 in full light 완전한 빛에서 자란 이 묘목들이 reduce the amount of energy they allocate to steam elongation 얘는 반대지 자 그들은 어떤 에너지의 양을 감소시켰어요 어떤 에너지 그들이 할당하는 해서 allocate 할당하는 어디에 줄기에 할당하는 이란 뜻이에요 줄기 연장 얘네들은 반대로 완전한 빛이 있으니까 뭐 잎이 막 나면 되는 거지 줄기는 그대로 이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 The energy is directed to expanding their leaves 봐봐 and developing extensive root system 에너지는 오히려 어디어디로 향하다 옳지 어디어디로 향하다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면서 옳지 옳지 나한테 하는 얘기야 directed to expanding their leaves 그들의 이파리를 막 확장하고 and developing extensive root system 그러니까 뿌리를 마구마구 자라게 하는데 에너지를 보냈고 This is a good example of phenotypic plasticity 이게 어렵다니까 표현형 적응성이야 표현형 적응성 야 plasticity plasticity가 나중에 고3 때도 나와요 우리 뇌의 가소성 얘기했을 때 plasticity가 나오는데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여러분 단단하다 고정돼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뇌가 말랑말랑하다는 뜻이에요 뇌가 언제든지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여기도 보세요 처음에는 뭐 뿌리를 내리다가 나중에는 줄기를 강화시키는 등 나중에는 떡잎을 강화시키고 떡잎을 자라게 하시는 등 말랑말랑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내용이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시티 맞죠 이것이 바로 phenotypic 플라스틱시티 the seedling adapts to distinct environmental condition by modifying its form 방금 얘기한 거네 and underlying metabolic and biochemical processes 방금 내가 약간 인두인처럼 발음한 것 같은데 metabolic 그쵸 땡큐 깜먹게 아시죠 보세요 seedling adapts 이러한 묘목들이 조절하는 거예요 적응하는 거예요 어디에 분명한 distinct 분명한 환경에 환경적인 조건에 그런데 뭐 함으로써 modifying 바꿈으로써 그러니까 이거 바꾸다는 뜻인데 약간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죠 그쵸 이것의 형태에 이것의 형태를 바꾸고 그 다음에 underlying metabolic and biochemical processes 하면 이 아래 기저하고 있는 신진대사 대사의 또는 생물화학적인 그런 과정을 이란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its form이 목적어 그 다음 modifying이 된 목적어 그 다음에 the underlying metabolic and biochemical processes 목적어 이 얘네 두 개를 바꾸므로써 분명한 환경적인 어떤 상황에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아 정말 진짜 힘들다 자 40번입니다 in a study 한 연구에서 거의 my road behavior economist 행동경제학자 선생님이에요 show this experimental subject 그의 실험 피실험자에게 subject는 피실험자예요 뭐를 보여줬냐면 graph of a peak price rising or falling over time 오우 보세요 가격이 오르내리는 그런 그런 그래프를 보여줬대요 the graphs were actually past changes in the stock market 근데 이 그래프는 사실은 과거에 대한 그런 그래프였나봐요 in the stock market 주식시장이죠 but my rest told people that the graphs show recent changes in the price of wheat 봅시다 옛날 건데요 최근 거라고 거짓말하는 거네요 그쵸 recent changes in the price of wheat 밀 밀의 값이 오르내리는 걸 최근에 보여준 겁니다 he asked each person to predict where the price would move next 그리고 각각의 그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요청한 거예요 ask to 예측 좀 해보세요 자 where the price 어디로 그 값이 다음번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까 의주동이죠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물어본 거예요 and all of them 그리고는 reward if their forecast came true 만약에 그들의 예측이 진짜 현실이 되면 맞죠 맞아 떨어지면 보상을 줄 것이다 한 거예요 됐죠 근데 뭐 50 to 50잖아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봐봐 but my rates had also divided the participants into two categories farmers and bakers 하지만 이분이 이 참여자를 두 부류로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나누었냐면 하나는 농부들 다른 하나는 이제 제빵사들 제빵사 맞죠 제빵사들 farmers would be paid extra if wet prices were high 당연하죠 농부들은 추가적인 돈을 받을 거래요 만약에 그 미래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bakers would earn a bonus 똑같은 말인데요 if wet was cheap 맞죠 so the subject might earn are two separate payment 그러니 피실험자는요 두 개의 분리된 그런 지부를 얻을 건데요 두 개의 분리된 그런 어떤 돈을 받을 건데요 wonderful accurate forecast 하나는 정확한 그런 예측에 대한 payment고요 and a bonus 그리고 하나는 보너스입니다 if the price of wet move in their direction 만약에 지들 원하는 방향으로 자 그 미래 값이 자신들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보너스를 더 받을 거라는 거예요 Mary's found that the prospect of bonus influence the forecast itself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prospect가 전망이에요 전망 그쵸 가능성 자 이 보너스에 대한 그 전망 가능성이 예측이 influence the forecast itself 이 예측 자체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the farmers hoped and predicted that the price of wheat would rise 당연히 농부들은 어떻게 바라고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미래 값이 오를 거라고 한 거예요 왜 시들이 바라는 거니까 the bakers hoped so and predicted the opposite 당연히 반대로 제빵사든 예측했을 것이고 they let the bonus influence their reasoning 그러면 어떡해요 그들은 let 동사 운영한 겁니다 influence 해서 그들의 바람이 그들의 추론에 영향을 끼치게끔 만든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것뿐인데 그걸 기반으로 추측했다 그래서 when participants were asked to predict the picture a price changed with that wish for where the price would go which was determined by the group they belong to affected their prediction 그들의 바람인데요 뭐에 대한 바람이냐면 가격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바람 그런데 그것은 which was determined by the group 그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그쵸 어떤 그룹 they belong to 그들이 속한 그룹 그들이 속한 그룹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디로 값이 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바람이 나지가 주어고요 affected their prediction 그들의 예측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됐나요 이 문장도 은근히 나올 수 있겠다 호흡이 되게 길어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머니까 affected 말고 affecting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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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41, 42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Stories populate our lives 자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populate 하면 거주하다 뜻인데요 뭐 뭐 있다 거주하다 아 근데 좀 이상한데 우리 삶엔 이야기가 늘 있어요 이 뜻이에요 if you're not a fan of stories 여러분이 이야기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면 you might imagine that 상상할 수도 있겠네요 the best word is a world without them 이야기가 없는 세상이 최고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where we can only see the facts in front of us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상상하시겠네요 야 진짜로 너네 팩트가 그렇게 좋아? 이야기 말고 진짜 사실만 너네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 사실 그러면 안 돼 스토리는 우리의 삶의 필수예요 스토리텔링 스토리는요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but to do this 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선 하지만 이것을 한다는 것은 to deny how our brain works 우리의 뇌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봐봐 to do this 이거 하는 것은 주어고 뭐야 보어 우리의 뇌가 돌아가는 걸 방식을 부인하는 거야 이야기가 없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없는 세상을 좋아하고 그걸 추구하면 너네 뇌를 부정하는 거야 똑같아 how they are designed to work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동경 우리 뇌가 어떻게 작용하기 위해서 고안됐는지 이걸 다 부정하는 거야 evolution has given us mind 진화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었어 근데 그 마음은 there are large stories 이야기에 되게 경계하는 그러니까 이야기에 되게 기민하게 반응하는 서제스천도 이야기야 because 왜냐하면 though many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of natural selection 여러분 through through many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of natural selection minds that can attend to stories have been more successful as passing on their honor scene 진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이야기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뭘 통해서 엄청나게 오랜 세월의 자연 선택을 통해서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mindset 어떤 마음이냐면 they can attend to stories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까지가 주어입니다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들의 주인의 유전자를 전달하는 걸 더 잘했다 뭐예요? 대대손손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passing on their honor scene 하면 evolving 결국 진화하여 surviving 살아남고 reproduction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호랑이 굴이 있다 절대 가지 마라 했는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만 살아남고 이런 사람은 가서 잡아먹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도록 진화해 왔어요 think about what happens for example when an animal faced with another in conflict 여기도 보세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동물들이 서로서로를 충돌하며 갈등하며 마주쳤어요 they really plunge into battle right away 거의 거의 plunge into 뛰어들 땄죠 여러분 바로 만나자마자 누워 듣고 싸우지 않아요 no they first try to signal in all kinds of ways what the outcome of battle is going to be 그들은 처음으로 신호를 보내려고 해요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데 in all kinds of ways 모든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방식 what the outcome of 어떤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묶자 in all kinds of ways 이렇게 묶고 시그널에 대한 목적어야 what the outcome of the battle is going to be 과연 우리가 서로 붙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에 대한 신호를 보내요 이 다음에 목적어 나오는 거예요 they puff off the chest they roll and they bear their fangs 보세요 막 가슴을 부풀리고 roll 포효해요 으르렁 그리고 they bear 드러내다 팽 송곳니 animals evolve to tend to stories and signals because this turns out to be an effective way to navigate the world 똑같아요 동물들도요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이야기와 신호의 왜냐 이것들이 결국에는 효과적인 방식이 될 거예요 뭐 하는데 세상을 항해하게 하고 세상에 대한 방향을 찾아가는데 결국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요 if you and I wore a pair of lions on the serengeti 우리가 만약에 serengeti에서 만난 사자라 생각해봐 and we're trying to decide the strongest lion 그리고 가장 강한 사자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치자 it would be the most foolish 뭐 하면 제일 어리석어? 뭐 하면 바로 싸우면이야 우리 둘 다에게 뭐 하면 제일 어리석어? to plunge straight into a conflict 만나자마자 물어뜯고 싸우는 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럼 뭘 봐야 돼? signal 신호 이 신호가 결국엔 뭐야? stories and suggestions 이란 얘기예요 그쵸? 이야기의 이야기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좋다 해서 it is far better for each of us to make a show of a strength to tell the story of how a victory is inevitable 이것은 훨씬 좋다 for 해서 to까지 해서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좋다? 힘을 보여줘야 돼 어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to tell the story of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성공이 불가피한지 inevitable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겨야만 되는 이유가 뭔지 넌 죽는다 이거지 그치? 나 이겨야 돼? 너 죽어? 건드려? 이거예요 그래서 if one of these stories is much more convincing than the other 둘이니까 만약에 내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 신호가 더 강하면 내 이빨이 더 크고 내 가슴과 내 어떤 그 신호와 표효가 더 크면 그러면 we might be able to agree on the outcome 우리는 결과에 서로 동의를 할 거라는 거예요 without actually having the flight 그 싸움을 하기 전에 됐죠? 우리가 이야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런 생명체 그런 종 그런 인류가 된 그런 글입니다 되셨죠? 정말 힘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모의고사는 특별히 어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법은 같은 패턴이 많이 중복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어휘가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어휘 꼼꼼히 정리하시고 이번 시험 끝나면 우리 다시 단어 세 판 차는 것처럼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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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